안녕하세요 여러분. 1차, 2차 백신 이후 뜨겁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 부스터샷. 부스터샷은 무엇인가요? 부스터샷이 뭐길래 요즘 이렇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죠? 뉴스 영어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도 함께 오늘 공부해 볼 거예요. What is a booster shot? 그리고 부스터샷, 왜 필요한 거죠? Why booster shots? 전 의학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왜 필요한지는 의학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당연. 제 채널은 영어로 목적으로 하니까 질병예방센터나 영어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요. 주요 단어들도 알아보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What is a booster shot? 네, 부스터샷이 무엇인가요? 부스터샷 말이죠. 자, extra, additional dose 라고 합니다. 네, 추가 접종이죠. 부스터샷 하면은요. extra, 더 맞는 거죠. additional, 추가하는 거죠. 자, original shot. 우리가, 음, original shot 하면 1차, 2차 백신을 맞는 건데, 그거를 맞았는데, 효능이요. decrease, decrease. 네, 줄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그럴 때, extra, additional dose를 합니다. 그게 부스터샷이에요. 자, 우리가요. 음, 여기서 jab 이란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예방주사라는 의미인데요. 종종 뉴스나 기사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때 이 단어는 shot, 주사로. 네, 아시면 됩니다. 자, 부스터샷을 왜 맞는지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To help people maintain their level of immunity for longer. 자, 더 오랫동안요. Level of immunity. 면역 수준을 유지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래요. To help people maintain their level of immunity for longer. 자, 백신을 맞는 이유는 Immunity, Immuin. 네, 면역력. 면역력을 있게 만드는 건데, 이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백신을 맞고 얼마 지나면요. 그래서 부스터샷을 맞는다고 하죠. 네, 백신의 종류. 우리 백신의 종류는 여러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네, 우리가 맞은 백신은 이것들이죠. Pfizer, BioNTech. 네, Pfizer라고 하는 거. 그리고 모더나. Johnson & Johnson & Johnson. Janssen. Janssen이요. 그리고 AstraZeneca. 네, 이 백신의 종류. 이렇게 4개가 한국에 들어왔나요? 그쵸? 여러분들은 무엇을 맞으셨나요? 저는 모더나 맞았는데. 그렇다면 Who can get a COVID-19 vaccine booster? 자, 백신은 다 맞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를 맞아야 되는데 부스터는 누가 맞나요? 자, 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자, 미국의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 같은 그런 곳이죠. 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한국에서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볼까요? For individuals who've received a Pfizer, BioNTech, or Moderna COVID-19 vaccine, the following groups are eligible for a booster shot at 6 months or more after their initial series. 네, 긴가요? 네, 어려운 단어도 좀 있나요? 자, 화이자, 네, 우리가 말하는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은 개인의 경우 자, individuals예요. individuals, 개인의 개인, 형사, 명사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누구냐면 Who received a Pfizer, BioNTech, or Moderna COVID-19 vaccine?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촉받은 개인이죠. 이 사람들은 다음 그룹,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Following groups인데요. Are eligible. Eligible 하면 뭐뭐를 할 수 있는 의미예요. 뭐뭐를 할 수 있냐면 부스터 샷을 맞을 수가 있어요. 추가 접종을, 네, 부스터 샷. 추가 접종이었죠. 추가 접종을 맞을 수가 있는데 At 6 months or more after their initial series. 자, 초기 시리즈가 뭐냐면 백신을 다 맞은, 네, 그 후에 1차, 2차 접종 후에 6개월 이상 경과시에, 네, 6개월이거나 경과시에 지금 한국이 5개월인가요? 네, 4개월도 또 백신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스터 샷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경우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백신을 맞을 거예요. Following groups는요. 부스터 샷을 맞는 거죠. 네, 앞에서 얘기한 Following groups에 속한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65 years and older 네, 1, 2차 백신을 끝낸 65세 이상의 네, 그 그룹을 말하고요. Age 18 plus who live in long-term care settings 네, long-term care settings 장기 유양 환경이에요. Long-term care 하면 여기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그룹인데요. 어느 이제 그 세팅이 어떤 거냐면 Residential care Residential care 재택 간호하는 네, 그 그룹 그리고 Assisted living Assisted living 하면 생활 지원 시설이에요. 여기에서는 뭐 거동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그 생활 지원 시설 Assisted living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Nursing home Nursing home 양로원이죠. 이런 장기 요양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 그룹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Age 18 plus who have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underlying medical conditions 자, 기저질환 상태인데요. 이런 병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면 부스터 샷을 더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코로나가 걸리면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말이죠. 기저질환 예로 이제 아래와 같은데 더 많은 질환이 있다고 해요. 많더라고요. 샘플로만 여기서는 좀 보시고요. 더 보실 분들은 CDC 홈페이지나 WHO 아니면 한국의 질병관리청 들어가시면 아, 제가 부스터 샷 홍보 대사 같습니다. 네, 한번 예로 볼까요? Cancer, 암이죠. Chronic kidney disease 네, 만성신장병 네, chronic 하면 만성 kidney 하면 신장이에요. chronic liver disease 하면 만성간질환 liver, 간이죠. dementia, dementia 하면 우리가 Alzheimer 아시죠? 치매거든요. 네, 같은 dementia 하면 치매고요. 또는 or other neurological conditions 기타신경질환 그리고 우리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diabetes, 당뇨죠. 네, 이러한 기저질환 상태에 있는 분들 부스터 샷 더 맞아야 한다고 하네요. 네 번째 그룹으로요. age 18 plus who work or live in high-risk settings high-risk settings 네, high-risk settings 하면 코로나의 노출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살거나 일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first responders 하면 first responder 응급의료구조요원이에요. 응급의료구조요원 네, 속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EMS 자, emergency medical service의 약자죠. emergency medical service 응급의료하는 분들 health care workers health care workers 보건전문가들 그리고 fire fighters fire fighters 네, 소방관대 police 하면 네, 경찰들이죠. education staff 네,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들 teachers, support staff 그리고 daycare workers 보육시설 종사자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요. 또한 manufacturing workers manufacturing workers 하면 제조업 근로자들 public transit workers public transit workers 하면 대중교통 근로자들 네, 대중교통 종사자들이죠. grocery store workers grocery store workers 그러면 생료품점 근로자 네,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코로나에 노출 위험이 많으니까 네, 백신 맞고도 부스터샷을 맞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앞에서는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그룹이었다면요. 여기에서는 People who got the Johnson and Johnson COVID-19 vaccine 얀센이죠. booster shots are also recommended for those who are 18 and older and who were vaccinated 2 or more months ago. 네, 무슨 내용인지 볼까요? People who got the Johnson and Johnson COVID-19 vaccine booster shots are also recommended for those who are 18 and older and who were vaccinated 2 or more months ago. 자, Johnson and Johnson COVID-19 백신 네, Johnson and Johnson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18세 이상으로 2개월 이상 전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부스터샷을 권장합니다. 네, 그렇죠. 얀센 맞은 사람들은 2개월 좀 지났으면 모더나나 화이자는 5, 6개월이라면 네, 이거는 2개월 이상 됐으면 부스터샷을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nd 하면 권고, 권장하다 라는 얘기예요. Why do I need a booster shot? 네, CDC나 질병관리청에서 얘기하는 왜 부스터샷이 필요합니까? 네, 왜 부스터샷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vailable data right now show that all three of the COVID-19 vaccines approved or authorized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be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risk of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even against the widely circulating Delta variant. 네, 한 번 더 읽어보고 내용 볼게요. 와, 내용이 맞네요. 단어들을 한 번씩 좀 볼까요? Approve, authorize, effective, reduce, risk,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circulating, variant 네, 단어들이 참 많아요. 이 단어들 그래도 요즘 많이 기사에서 나오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기사나 정보 보는데 좀 유익하실 것 같아요. 자, 하나씩 볼게요.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에 따르면 Available data right now show 자, 이 해석을 현재 제공되는 데이터에 따르면 Available data right now show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자, 허가된 백신, 승인되거나 허가된 백신 여기에서요. Approved or authoriz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승인되거나 approved or authorized 허가된 백신 3종 뭐였죠? 화이자, 모더나, 얀센이죠. 3종이 심각한 질병 자, 여기서 continue to be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risk of severe disease, hospitalization, and death 콤마콤마는 좀 띄워서 읽어줘 보시고요. 자, 심각한 질병 severe disease, 심각한 질병 그리고 2번, hospitalization 네, 아파서 입원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 그 위험을 re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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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educe가 뭐였죠? 줄이는 거죠. 줄이는데 highly effective, 네, 근데 continue 하니까 지속적으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델타 베리엔트, 델타 변종, 델타 변이 네, 델타 변이도 줄이는데 음,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니까 맞아야 된다 이거죠. 네, 또 얘기를 하죠. Vaccination remains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nd reduce the spread of the virus and help prevent new variants from emerging 자, 여기 두 단어들이 좀 있는데요. 네, 보면서 갈까요? Vaccination 아시죠? Vaccine Vaccination 백신 접종 remain 네, protect reduce spread spread prevent prevent variant 네, 앞에서 했어요. 변이, 변종 emerge emerge 내용은요. 백신 접종은 네, 나 자신을 보호하고요. 네, protect yourself 네, 보호를 해주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네, the spread of the virus the spread of the virus 바이러스 확산을 reduce 줄여주죠. 그리고 new variants new variants new variants delta variant 네, delta 그 변이 처럼 그런 변종이 출현하는 것을 emerge emerge 네, 출현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네, the best way 최선의 방법이라고 네, 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스터 샷을 맞아야겠죠. 네, 백신 맞으신 분들 부스터 샷 맞아야 한다는 네, 그런 내용이에요. 아, 제발 이 지겨운 코로나 좀 끝나서 마음껏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편하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 till then stay safe and healthy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